네 오늘의 신곡은 진심원의 안올거면서 자 일단 들어보시고 가사가 어떤가 의미 어떤가 한번 보시고 티칭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신곡 진심원의 안올거면서 여러분 1절 들으시고 오셔서 티칭 가볼게요 가상한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안올거면서 안올거면서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떠날거면서 떠날거면서 사랑한단 말은 왜 했나 이별당한 내 맘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지제와서 잊으라니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안올거면서 안올거면서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네 여러분 어떠세요? 안올거면서 노래가 굉장히 좋으시죠? 여러분은 이 떠나간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쉬움에 안올거면서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안올거면서 안올거면서 자 여기까지 갔어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두 개 나왔죠 네 두 개 나왔어요 안올거면서 안올거면서 이게 다 같은 단어가 두 개 나올 때는 앞에 액센트가 들어가든지 지혜의 액센트가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겠습니다 자 안올거면서 여기 이 부분에는 앞에 보다 뒤에가 더 감정을 많이 넣어야 되는 그런 단어이겠죠? 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둘 셋 넷 안올거면서 쉬고 셋 넷 안올거면서 네 앞에 쉼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호흡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갈까요? 앞에 쉼표 주면서 안올거면서 뒤에 감정을 던지고 안올거면서 제가 호흡을 미리 들여 마셨어요 그쵸? 쉼표에서 안올거면서 예 그렇게 감정을 주고 가세요 자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볼게요 최고세 넷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자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자 약자에다가 제가 감각을 줬습니다 예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오지도 않을 거면서 왜 약속은 했나 왜 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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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잘 되세요 떠날 거면서 떠날 거면서 처음이랑 똑같은데 음만 올라갔어요 그쵸? 예 떠날 거면서 여기서 제가 두 번째 단어에는 예 안올 거면서에는 뒤에다가 감정을 더 넣어줬어요 근데 떠날 거면서 근데 떠날 거면서에는 앞에보다 뒤를 더 세게 줄 거예요 떠날 거면서 왜 떠날 거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했나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감정을 줄 겁니다 쉬고 세 넷 떠날 거면서 쉬고 떠날 거면서 사랑한다 자 그 다음에 떠날 거면서 떠날 거면서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무슨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안올 거면서는 뒤에다 감정을 넣고 떠날 거면은 뒤에다가 더 세게 줬습니다 떠날 거면서 떠날 거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쉬고 세 넷 떠날 거면서 쉬고 떠날 거면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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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런다운 줬어요 런다운 사랑한다 사랑한다 다아 런다운을 줬습니다 사랑한다 말은 왜 했나 사랑한다 말은 왜 했나 이렇게 날 거예요 자 가볼까요 쉬고 세 넷 사랑한다 말은 왜 했나 오오 쉬고 세 넷 이별 당한 이별 당한 내 마음에 이별 당한 이별 네 반박자 한박자 들어갔어요 별자에 한박자 이별 당한 네 이별 당한 다시 세 넷 쉬고 세 넷 이별 당한 내 마음에 내 미리 치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내 치고 올라가서 이음줄을 붙었습니다 이음줄 어떻게 내 자 여기 이별 당한 여기서도 이음줄이 붙었기 때문에 한자가 두 박자 심표까지 두 마디 두 박자 가야 돼요 그렇죠 이별 당한 낫돌 내 내 자 이음줄 들어갔죠 그래서 내 마음에 이렇게 갑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이별 당한 이별 당한 시고 내 내 마음에 시고 눈물이 흘러내 내 내 내 내 자 밴딩이라는 기교가 들어갔거든요 밴딩 밴딩은 어떤 거예요 밴딩 눈물이 흘러내 내 내 내 밴딩은 내 자리에서 하나 올라갔다가 내 자리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이런 기계를 밴딩이라고 합니다 일명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예 여러분 아시는 꺾기예요 그렇죠 예 자 이거 보시면서 흘러내 내 자 저 보이세요 예 여기서 잘 안되면 어떻게 하라고 고개를 흔들어 줘야지 예 자 정신 말고 고개만 흔들어 주세요 눈물이 흘러내리네 흘러내리네 내리네 내리네 자 이렇게 안될때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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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더 안되면 고개를 흔들어 주시고 내 자 이렇게 갑니다 자 눈물이 흘러내리네 내 내 내 이별당한 부터 갑니다 시골 세 네 이별당한 내 내 마음에 시골 세 내 눈물이 흘러내리고 시골 잘되세요 한번 더 갈까요 네 잘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더 갈게요 자 예 어디로 갔어 예 어디로 갔나 예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자 이제 나올 겁니다 가슴이 자 여기 가기 전이죠 자 한번 더 가볼까요 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자 이별당한 이별당한 내 맘에 쉬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쉬고 갑니다 이제와서 이즈라니요 자 이제와서 이제와서 여기는 가고 이즈라니요 똑같아요 아까처럼 그쵸? 근데 단어가 여긴 먼저 들어갔어요 아까는 단어보다 음표가 먼저 올라갔죠 근데 지금 여기는 이즈 여기는 예 단어가 같이 가서 이즈 끌어줬어요 여기가 이음줄이야 그쵸? 예 이즈라니요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이제와서 가볼까요 쉬고 하나 둘 셋 넷 이제와서 오시고 이즈라니요 오시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쵸? 이제와서 이즈라고 하니까 오지도 않고 사랑한단 말해놓고 약속도 해놓고 오지 않으면서 음 이즈라고 하니까 가슴이 찢어지죠 예 그래서 가슴이 예 여기서는 가슴에 뭘 줘요? 가슴에 수술한도를 줍니다 수술한도 아차리체 본래가 감정을 넣는 기교법이에요 그쵸? 감정이 감정을 주는 네 여기서 더 진한 감정을 줄 때 어떻게 수술한도라고 합니다 가슴이 정말 예 이즈라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쵸? 그래서 가슴이 찢어져 가슴이 찢어 찢어 예 찢어 어떻게 했어요? 찢어 예 자 저는 페로체라는 기교를 합니다 페로체로 예 이 소리예요 그쵸? 가슴이 찢어집니다 찢어집니다 가슴에 가짜에다 수술한도 주고 찢자에다가 페로체를 줬어요 찢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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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페로체를 잘 쓰는 가수가 우리 미스터트롯에 나왔던 이찬호님이 이페로체라는 기구를 참 잘 써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한번 가볼까요 안 올 거면서부터 갈까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즈라니 오시고세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안 올 거면서 안 올 거면서 자 여기도 단어가 안 올 거면서 두 단어가 나왔어요 앞에 단어에 힘주고 앞에 단어에 간 것보다 뒤에 단어에 더 감정을 많이 넣어서 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에 이어서 우리 진심홍 가수님이 같이 호흡을 주셨더라고요 같이 호흡을 미리 땡겨서 엔티시페이션이라는 기구를 주셨더라고요 자 어떻게 가슴이 찢어집니다부터 가볼까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안 올 거면서 안 올 거면서 자 마지막 부분이에요 온다는 자 온다는 그 다음 약속까지가 음이 똑같아요 자 아시고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이렇게 왔습니다.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온다는 약 똑같이 는하고 약이 똑같아요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안 올 거면서 온다는 약속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다시 가겠습니다 쉬고 헤이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한 번 더 갑니다.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한 번 더 갑니다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여러분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다음 2절 가볼까요 네 처음 안 올 거면서랑 똑같죠 믿으라면서 오시고 믿으라면서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떠날 거면서 떠날 거면서 떠날 거면서 떠날 거면서 떠날 거면서 사랑한다 만 왠 나 오 시고 세 네 아보처럼 시고 속고 속고 또 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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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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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스펜션이라는 기계로 끌어줬어요 다음마디까지 끌어주는 걸 서스펜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마디까지 가셔야 돼요 어떻게 속고 또 속고 속고 자 힘줄 계속 붙어있죠 그 단어는 붙어있는 단어는 거기까지 끌어줘야 돼요 속고 또 속고 다시 속고 또 속고 자 속고 에서 서스펜션으로 끌어줍니다 자 쉬고 해 속고 또 속고 나 혼자 눈물 흘렸네 나 혼자 눈물 흘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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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눈물 흘렸네 자 이렇게 갈 거예요 나 혼자 쉬고 세 네 가슴이 어디 어디 눈물 흘렸네가 나와 그쵸? 에이 나 혼자가 안 나오고 자 갑니다 헤이 나 혼자 눈물 흘렸네 다시 한 번 갑니다 에이 나 혼자가 안 나오고 티가 나와서 자 한 번 더 셋 헤이 나 혼자 눈물 흘렸네 쉬고 둘 셋 헤이 이제 와서 이 주란이여 가슴이 찢어집니다 안 올 거면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안 올 거면서 안 올 거면서 안 올 거면서 안 올 거면서 온다는 약속은 왠였나 자 아까 제가 1절에서 안올거면서에서 찢어집니다에서 안올거면서 가면서 엔티시페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엔티시페이션 안주고 감정을 진하게 넣어서 들어갔습니다 안올거면서에서 호흡을 미리 주고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갔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가슴이 찢어집니다 안올거면서 안올거면서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자 나쁜 사람화에서 다시 비스로 들어갑니다 비스로 어디에서 비스로 들어가요? 안올거면서 안올거면서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여기 비스로 갈거에요? 나쁜 사람아 안올거면서 나쁜 사람아 나쁜 사람아 안올거면서 안올거면서 나쁜 사람아 나쁜 사람아 여기는 안할거고 저는 안올거면서는 아까처럼 감정을 넣어서 봤는데 나쁜 사람아는 정말 처음에 나쁜 사람이 요만큼 나쁜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나쁜 사람이에요? 강하게 나쁜 사람아 이 나쁜 사람아 나쁜 사람아 나쁜 사람아 나쁜 사람아 이렇게 줄 거예요 첫 번째 나쁜 사람아는 처음에 음을 약하고 두 번째 음이 강하게 갈 겁니다 안올거면서랑은 달라요 안올거면서는 뒤에 안올거면서가 감정이 들어갔어요 그쵸? 자 봅니다 둘 셋 넷 나쁜 사람아 나쁜 사람아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시나요? 예 자 이렇게 갈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나쁜 사람아 나쁜 사람아 자 네 에 나쁜 사람아 음 저희가 뒷부분은 비스를 줄 건데요 비스 에 안올거면서 안올거면서 이 밑으로 2절 넣겠습니다 2절 어떻게 떠난 사람아 아니 나쁜 사람아 나쁜 사람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넣고 배는 음 그 다음에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온 자 앞에 코다 넣고 했나 자 앞에 코다 넣습니다 압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온다는 온 자 앞에 코다 약속은 왜 했나 앞에 뒤에 코다 예 이렇게 넣고 어떻게 해야 돼? 나쁜 사람아 나쁜 사람아 온다는 약속은 아니 온다는 내 모든 걸 가져간 사람아야 예 여기가 달라요 그쵸? 내 모든 걸 가져간 사람아 올라갔다 올 거예요 예 앞에는 약속은 왜 했나는 밑에서 약속은 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약속은 왜 이렇게 올라갔는데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온다는 아니 내 모든 내 모든 내 모든 걸 내 모든 걸 목자가 끌어줬어요 있죠 내 모든 걸 가져간 사람아 이렇게 갈 거거든요 예 이 음질 붙였으니까 끌어주셔야 돼요 예 나쁜 사람이 내 모든 걸 다 가져가 놓고 안 오는 거야 그죠? 예 나쁜 사람아 부터 갑니다 나쁜 사람아 나쁜 사람아 내 모든 걸 가져간 사람아 네 이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 노래 하실 수 있으죠? 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남장키로 한번 가볼게요 남장키 자 같이 불러주세요 자 리듬타면서 안 올 거면서 숨 쉬고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안 올 거면서 쉬고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떠날 거면서 쉬고 떠날 거면서 사랑한다면 왜 했나 오세 내 이별 당한 내 맘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쉬고 새내 이제 와서 잊으라니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안 올 거면서 안 올 거면서 안 올 거면서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잘 하실 수 있으시죠? 잘 하실 수 있으시죠? 잘 하실 수 있으시죠? 잘 하시죠? 이 자를 준비하세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후 Sag축할거 ley 혼 aud实 특ог이 흘러내려 네 아리 아리에서 그 살 정리합니다 희망자 알아가서 봄다는 약속은 왜 했나 또 날 보면서 ände 너와 papel 내 빛을 파마 해보 table 저처럼 속고 또 속고 나 혼자 눈물을 흘렸네 이제 와서 잊으라니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안 올 거면서 안 올 거면서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나쁜 사람아 나쁜 사람아 내 모든 걸 가져간 사람아 하하하하하 좋다 네 자 자 키를 올렸습니다 마이너로입니다 자 키를 올렸습니다 마이너로 이제 내 안 올 거면서 안 올 거면서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떠날 거면서 떠날 거면서 사랑한다면 왜 했나 이별 당한 내 마음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이제 와서 잊으라니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안 올 거면서 안 올 거면서 온다는 약속은 왜 했나 믿으라며 믿으라면서 온다른 약속은 외나 떠날 거면서 떠날 거면서 사랑한다면 외나 바보처럼 속고 또 속고 나 혼자 눈물을 흘렸네 이제 와서 잊으라니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안 올 거면서 안 올 거면서 온다는 약속은 외나 나쁜 사람아 나쁜 사람아 내 모든 걸 가져간 사람아 가슴이 찢어집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Licht